1. 1963년 8월 16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내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곧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느니는 성부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시리라 하셨다. 내 진실이 진실이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느니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는 진리의 말씀이오. 조금도 결함도 없는 진리이다. 그러니까 곧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날 것이다. 한 번 해보겠다는 마음 정말로 있어야 한다. 지극히 복된 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주 예수 모르느니는 몰라도 우리는 주 예수를 위해서 부모 형제 친척 처자를 떠났고 새속이 불쌍하다고 보는 이들이오. 하느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적 인연을 맺고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이다. 하느님과 우리 사회는 절대적 인연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복되다 했으니 복되고 제일 복되다 하셨으니 그것이 제일 복된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같아지는 이는 힘을 주고 기쁨을 줄 것이다. 그것밖에 더 좋은 것이 없다. 예수님의 딸이 되려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아무리 목상을 많이 들어도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길로만 나가야 성인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의 말을 꼭 들어야 한다. 피정중에 배운 실천 방법은 1년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1963년 8월 16일 창설신문이 말씀입니다. 이날 창설신문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관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당신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습니다. 나무가 영양분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힘을 받으려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운, 성령을 받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삶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할 때 특히 그렇겠지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주님의 방법을 적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이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방법이 좋기는 한데 세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살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떨 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느리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 멍청이는 소리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다 좋기는 한데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의 가르침보다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말이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주변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적용해도 이게 되는 방법일까? 이게 되는 것일까? 라고 의문이 듭니다. 이런 질문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 적용하기에는 음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힘들기는 합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기는 합니다. 즉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주님 방법이 때로는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세상과의 부딪힘에서 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 끝난 것 같기도 하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지요. 주님이 졌다. 주님이 끝났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셨다.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요. 주님이 졌다. 주님이 끝났다.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셨다. 안 계시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택했던 방법이 끝났었나요? 아니죠. 주님은 세상은 주님이 졌다고 했지만 주님이 끝났다고 했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과 싸우는데 지는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기는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지요. 그럼 세상을 이긴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그럼 누릴지를 몰라도 결과가 바로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도 몰라도 진 것 같을지도 몰라도 때로는 주님이 죽어서 안 계신 것 같을지도 몰라도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장수하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 정말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